빅토리아 시대의 그런 느낌? 옛날 그런 느낌 아 빅토리아 시대? 네 그럼요 빅토리아 시크릿 빅토리아 시크릿 아니에요? 빅토리아 시대를 얘기하는데 빅토리아 시크릿을 빅토리아 시크릿을 빅토리아 시크릿 얘는 그물이야 내가 이제 토크가 이렇게 끝나나? 빅토리아 시대로 했는데 빅토리아 시크릿으로 끝 난 시크릿을 좋아해 난 김민이 난 김민이 많이 드세요 우리 최악이다 최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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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악